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제 3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벽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2주 동안 뭐 한 거예요? 2주 동안 우리는 농락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주 동안 열심을 내어서 이 새벽 성장에 나왔는데 여러분 왜 나온 겁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나으라고 해서 아니에요.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건면을 받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분명히 있다면 그 반대로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런데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청년 때 신앙생활 하셨던 교회의 단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저는 대학생일 때부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저는 그때 새가족일 때부터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아요? 우리 새가족일 때. 그때 우리 저는 깡통교회는 잠깐 다니고 그리고 건국선전에서부터 막 다닐 때 목사님이 항상 가장 많이 하셨던 설교가 있어요. 순교신앙. 순교신앙.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다 대학생들이고 새가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순교신앙.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꼭 순교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 막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순교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진짜 사모한 일이고 하는지 그때 그랬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와 이게 참 복된 거구나. 할렐루야. 요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회가 능력을 많이 잃다고 합니다. 왜 능력을 많이 잃어가는가? 저는 그 이유 중에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단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선포되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언급되어야 하고 또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고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교를 해줘야 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해줘야 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교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단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요즘 이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듣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와버렸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만 저희 집에는 지금은 TV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TV가 있었을 때 케이블 방송을 틀다 보면 종교 방송 채널이 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래서 한 날은 제가 종교 방송을 듣다가 피곤해가지고 눈을 감고 들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와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지 딱 궁금해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이야 불교 방송이었어. 불교 방송. 지금 저랑 헤어스타일 비슷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거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절간대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풍류롭게 살 수 있고 소망하는 데 살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가 타 종교랑 다른 인본주의 단체랑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천국보다도 훨씬 더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면 지옥입니다. 하데스 겐나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닫고 아 이거 진짜 실제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자아의 만족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천국이 분명히 실제하고 지옥이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지옥에 대한 설교가 듣기에 좀 거북하고 마음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섯 가지 지옥에 대한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팩트입니다. 팩트 진리로 팩트를 진리 가운데 팩트예요. 그래서 오늘 요즘 청년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팩트로 폭격한다고 그래서 다른 거로 폭격하지 않냐고 팩트로 폭격한다고 그런 거죠. 이상한 목사는 소집석을 닮았다. 팩트예요? 진리예요? 팩트는 진리가 똑같은 건가? 물론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믿으나 안 믿으나 별로 상관없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섯 가지 중요한 팩트 진리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 저는 뭐 제 설교 노트를 하나 노트를 안 하나 그렇게 크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직접 적으시든지 아니면 마음에 새기시든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다섯 가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고 죽은 다음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고 죽은 다음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설어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부리려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거지가 등장하고 부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지 부자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가진 것 없이 이렇게 힘든 간에 살아갈 수도 있지만 모든 인생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안 기쁘신가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화하면 죽는다는 게 진짜 기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상한 목사가 하는 설교는 능이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딱 하는데 눈 딱 떴더니 이야 영안이 열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영안이 열려버려가지고 보니까 초음곡이 보기 시작하는 거야. 2주 동안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오 진짜네. 진짜. 보니까 이 땅에서는 보니까 이게 기하다 해가지고 기에 걸고 목에 걸고 금붙이 붙이고 다이몬드 붙이고 했는데 그 나라 갔더니 다 아스팔트 재료구나. 다 보니까 아스팔트 내가 이 아스팔트 재료를 해가지고 기에 꽂고 있었네. 막 하면서 천국이 진짜 눈에 보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직장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할까요? 오늘 데려가 주세요. 오늘 데려가 주세요. 기도 내용이 달려야 돼요. 진짜 천국이 진짜 지옥을 딱 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본 사람은.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또 이렇게 여기서 우리 청년분들은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갈 때는 이 순서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일이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번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느슨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일이 있겠지 그다음도 있겠지 라고 생활한 사람은 대안은 이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절막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이 오랜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고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있고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워낙 이단들이 들끓다 보니까 이단들 중에서는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 예전에 여기 한강 둔치에 있는데 우리 이제 빛의 자유들 학교에 체육두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강 둔치에 딱 앉아 있는데 청년들 몇 명이 그룹으로 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5월 5일 어린이날 했는데 와 어린이날에도 나와서 전도 안 오구나 처음에 열심히 대단한 청년들이구나 싶어가지고 딱 만나서 제가 있는 중에 딱 오길래 대화를 딱 해봤더니 누구였던가? 이야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신천지인데 여러분 신천지 청년들이 성경을 진짜 많이 알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성경도 정말 많이 알고 물론 잘못 아는 게 안타까운 거지만 그리고 이 예의가 정말 발라요. 보니까 막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절대로 화 안 내고 얼마나 차분하게 웃으면서 하든지 막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던졌던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뭘까요? 이만의 씨 사람이잖아요. 언젠가 죽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이 뭐 사람인데 죽자라 했더니 안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얼마나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의 씨는 본사 성령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진짜 하는 거예요. 좀만 더 했다가 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적당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보냈는데 이야 진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소망 진짜 있다고 믿는 그 믿음보다 이만의 씨가 안 죽는 그 믿음을 얼마나 확고히 믿고 있든지 이야 그럼 이쯤에서 우리 한번 우리 신천지의 간별법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우리 한번 하고 갑시다. 신천지의 간별법 아시죠? 만나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마디 던지는 됩니다. 자 이만이 뭐라고요? 이만이 똥떠리 힘차게 외칠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외칠 때 입술을 그냥 그냥 열지 않고 그냥 피식피식 하거나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거나 그분들 수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라고 하면 끝까지 아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끝까지 아는 사람도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담당 교육자분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만이 똥덩아리 왜 좌우 계신 분도 입술을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이 있구나. 보니까 이제 은근슬쩍 미소로 때우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보니까 자 우리 한번 확실하게 시작 이만이 똥덩아리 우리 신천지의 간별법이었어요. 여러분 이만이 씨가 안 죽는다고 그들이 파딱파딱 우긴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실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옥은 또한 어떤 곳인가 이 두 번째인데 여러분 지옥은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자비가 없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자 24절 25절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류력이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보니까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지옥에서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이 목 타는 이 갈급함 가운데 물 한 방울 찢기도 어려운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말 글자체로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그래서 왜 지옥인가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옥도 하나님의 큰 주관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자비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이 세 번째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보니까 지금 지옥에 누가 가 있어요? 부자가 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누가 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가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지옥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부자 중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지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왜 특별히 이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가 천국을 가는 것으로 딱 이렇게 내용이 나왔을까요?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누가 보금 16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금 15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 보금 16장까지 온 거예요. 이 누가 보금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비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총준이 누군지 알아요. 대상이 누구냐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었어요. 이 누가 보금 15장 우리 1절, 2절을 보십시오. 자 누가 보금 15장 1절, 2절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제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니까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딱 나오는데 지금 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사회에 주도권을 붙잡고 있었던 특권계층들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것들을 촥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비유를 하시는가 마다들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마다들 마다들은 계속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동생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동생 잃어버렸을 때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동생이에요. 잃어버렸으면 형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함께 찾고자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잃어버린 동생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어요? 반겨줬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는 한평생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동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으로 역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다들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르세인들 석인가들 보린들은 고룩한 척 깨끗한 척 성실한 척 시아세를 한다고 했지만 실상 그한 어떤 모습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뭐냐면 지금 불이한 청직이 비유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직의 비유 이것이 누가 보면 16장으로 넘어오거든요. 누가 보면 16장에 옳지 않은 청직의 비유를 듣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보니까 부자에게 청직이 한 명 있는데 이 청직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임의적으로 빚진 사람들을 막 탕감해 주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세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잡아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부터 쭉 지행된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부자라고 해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꼭 거지가 되어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이 사회 특권층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물질이 우상되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돼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던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우리 안에 진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내용들은 너무나 달라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우리에게 얘기하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네 인생 성공하는 거라고. 좋은 대학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성적이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그걸 좋은 대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진짜 좋은 대학 나오면 그 인생 행복이 포장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 아 오늘 드디어 주의 진리 말씀을 들었다. 우와 나는 아무래도 공부에 소질 없던데 이야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해야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높은 대학 가고 많이 누리면 성공한다고 하지만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를 TV가 없어서 잘 보지 않지만 가끔씩 보면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시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가장 많이 나온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많이 나온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S대 S대 거기 나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거기랑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K-Day를 나왔잖아요. K-Day 저는 K-Day를 나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K-Day가 제가 나온 K-Day랑 똑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K-Day를 나왔는데 여러분 대학과 세상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부지런함만 가지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일터전에서 인정도 받으시고 여러분 실력도 쌓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할 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랑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실제가 되어지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정말 온전히 송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모든 물질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에 불구하고 조금 재정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 물질 때문에 주일성수하지 못한 자 물질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저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어딘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나면 끝입니다. 다시금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옥소를 얘기하잖아요. 연옥소를 얘기해가지고 가족들 중에서 지옥에 갔는데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막 선행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지옥에 가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서 이제는 소속을 바뀌어가지고 아하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었네요. 우리 집 저기였네요. 나 저기 갈래요. 나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봤던 이 본문에 보세요.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보니까 지금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가 설명이 되어 있고 지옥은 음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달렸고 달렸게도 닿을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 간 사람은 계속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지옥 간 사람은 계속 거기서 영벌을 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연옥서를 얘기할 때 그들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또 가지고 와서 얘기하려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들이 인용하는 본문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3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오늘 학시 아셔가지고 혹시 주변에 로마 카톨릭 다니고 있는 송도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알고 대처를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옥은 어디예요?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가서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하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 가서 그들을 다시금 천국으로 옮기시고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또 어떻게 또 그렇게 확고히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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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야 난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 대충 믿을래 난 이제 지옥 가서 그때 복음 듣고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격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격 해석할 때 이렇게 성격을 많이 해석해요. 어떻게 하는가? 앞뒤에 맥납 보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따와가지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대로 끼워 맞춰서 성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자 일단은 이게 왜 그들의 해석이 잘못된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기에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신 것은 맞아요. 지옥에 가서 선포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20절부터 나옵니다. 자 읽을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여러분 우리 계속 들었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기회를 저버린 자들 그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에 가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복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의와 버림이 아니여 하나님이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에 노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들이 아니라 돌이킨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저버리고 가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옥에 갔어요. 그때 예수님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살아있는 동안에 노아가 증거했던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가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심판 앞에 쓰잖아요.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깨닫게 될 거예요. 천국 가서도 어떤 깨닫게 되냐면 아 맞구나. 그때 진짜 달 목사님 말씀이 진짜라서 내가 그냥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유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걸 힘들더라도 목자하면서 양치며 살아갈 걸 그때 그렇게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세상 목자 학교하고 목자대라고 그렇게 건면했는데 보니까 목자들 보니까 양들한테 시달리고 늘 울고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양 때문에 힘들어서 울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착당히 교회만 다니며 착당히 이렇게 구원받아 처음 갔는데 보니까 진짜 집이 다르네 와 진짜 받는 상급이 다르네 그때 깨달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회가 없어요. 처음 가도 진짜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 가면 야 우리 단임 목사님이 우리 단단 사학자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줬는지 그거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상한 목사님이 보니까 그냥 유전적인 원인으로 머리 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나 때문에 신경 쓴다고 막 골몰하다가 주님이 적은 능력 가지고 얼마나 싸둬어주셨는지 그것 때문에 그분이 머리가 빠지신 거였구나 거기에 내 책임이 있구나 라고 우리 아트캠프 식구들 나중에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옥 가서 예수님의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보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특별히 이게 더 확실한 게 베드로전서 4장 아까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보금이 전파된 데가 되었으니 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누굴까요?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우리 4장 1절부터 쭉 봐야 돼요.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남아있는 때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실제니까 그렇게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종력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탄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보니까 그들 나오죠. 그들. 여기 그들에서 동그라미 치셔도 괜찮아요. 그들. 너희가 그들. 그들.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과하니라. 5절에 또 그들 나오죠. 그들이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누가 쓰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자가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죽은자는 육체적으로 호흡이 끝난 죽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아서 생명이 없는 죽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자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쓰는 사람이 있고 예수 생명이 없어서 죽은자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어서 산자로 쓰는 사람은 영어를 따라서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죽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자는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이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 앞에 쓸 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생명을 가진 자로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시험해가지고 생명을 저버린 채 쓰는 죽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한 번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 그건 뭐냐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 자 우리 27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고하노니 다시금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6장 27절부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고하노니 나서르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미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미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지옥에 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절대 사람이 와서는 될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아브라미에게 뭐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서 지금 나랑 친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 복음을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가지고 계속 고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 여러분 그때 가서는 깨달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뭐가 지혜인 거예요 막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예요 꼭 그 재혜를 짓고 난 다음에 벌을 받아봐지 깨닫겠습니까? 모태신형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안 못해라가지고 저는 이제 실수를 많이 해서 예전에 술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기록이 좋은 신기록은 아니지만 저는 15일이에요 15일 뭐가 15일인지 아세요? 하루도 술 안 빼고 술 먹은 날 15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40일인 선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 안에 소망이 생기든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동안 쭉 먹다가 15일째 날 깨달았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었는데 포기가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바른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모태신형들 중에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보니까 본인은 날 때부터 부모님의 열심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번도 평생 입에 술을 대보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술맛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맛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 해결하면 되잖아요 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꼭 벌을 받아봐야지 꼭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손을 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세상에서 제일 큰 손인지 믿습니다 살짝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퍽 때려 퍽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맞기 전에 깨달고 죽기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이게 한 번 그때는 깨달아져도 후회해도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때 시기는 지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설의 비유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비유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비유가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비유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설명할 때 이름을 얘기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거짓을 향해서 나사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비유에서는 이름이 실제로 거론이 될까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언가 정말 실제적으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죠 부자는 왜 이름이 없을까요? 그는 지옥에 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비유라고 할지라도 천국은 실제이고 지옥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 이제는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마지막 읽었던 30절과 31절에 있죠 30절, 31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이런데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천재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낸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보니까 보니까 지금 존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존도해달라고 부탁하는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존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여주신 그 수많은 기회와 인내를 저버린 지옥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아직까지 여기 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 누구라도 보내줘가지고 존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무 강팍해져가지고 해결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존도하는 거 포기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땅에서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복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잘 열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고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강팍한 거 안다고 할지라도 계속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지옥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지옥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총과 지옥은 한 번 결정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후회해도 다시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정말 믿는 자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에 갖는 이 국룰한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번외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구원에 대한 설계를 들었는데 오늘은 천국과 반대가 되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한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세요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를 소유한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